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 왕의 돈 벌은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벌은 절세, 8년 작용 이후에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수의 감면을 받거든요. 그런데 8년 작용보다 더 좋은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를 한다. 그랬을 때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수의 중과를 맞게 됩니다. 양도수의 중과라고 하는 것은 양도수의 기본세율 플러스 10%를 가산하다 보니까 45%에 10%면 55%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5.5% 지방수급까지 합친다면 무려 60.5%의 높은 양도수의 중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8년 이상 작용을 했을 때 스스로 경작을 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를 하면 양도수의 감면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 받냐면요. 1년 이내에 1억원 이내에 양도수의 100%를 감면 받을 수 있고요. 5년 이내에 2억원 이내에 양도수의 100%를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런데 작용하지 않는다면 양도수의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로 전락해서 양도수의 중과를 맞게 되는데요. 비사업용 토지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대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일반 대지죠. 그 다음에 부재지주가 가지고 있는 임야가 되겠고요.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잡종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양도수의 중과를 피하고자 하겠는데요. 과연 그것이 최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재지주란 무엇일까요? 부재지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부재지주로 판명이 난다. 그러면 양도수의 감면도 못 받고 양도수의 중과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재지주라고 하는 것은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에 또는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 농사를 짓고 있다. 그랬을 때는 재촌작용으로 인정해야지고 양도수의 감면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야도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농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이 받겠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재지주로 판명이 돼서 양도수의 감면도 못 받고 양도수의 중과 대상이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작물의 1분의 2 이상을 스스로 작용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초과한다면 그 기간은 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양도수의 중과도 피하고 농지 같은 경우에는 작용함으로써 양도수의 감면을 바꾸자 노력할텐데요. 이때 사업용 토지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는 재촌작용으로 하면 되겠죠. 그렇지 못했을 때는요.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다면 나중에 팔았을 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임야는 재촌해야 됩니다. 나대지에는요. 그대로 두면 안되고 창고를 건축한다든가 하치장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는요. 5년 내 양도한다면 사업용 토지가 되겠고요. 8년 이상 재촌작용한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받았다. 그랬을 때는 언제든지 팔아도 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종중이 취득한 농지는요.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이라면 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용된 토지 2006년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8년 이상 작용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5년 3년밖에 못했다. 이랬을 때는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래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고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대토감면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년 이상 자격릉이 농사짓던 땅을 매도하고 나서 다른 농지를 취득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겠죠. 조건은 있습니다. 종전 농지를 양도 후 1년 내 취득하거나 신규 토지를요. 아니면 신규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종전 농지를 1년 내 양도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 농지의 3분의 2 이상 그리고 양도 금액의 2분의 1 이상의 신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대토감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작용기간을 합산해서 8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년 작용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8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 중에 8년 이상만 합산해서 작용이 된다면 작용으로써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의하실 점이 있겠죠. 양도일 현재의 작용농지 상태가 돼야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8년 이상 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용 토지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사업용 토지 사용기간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이거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거나 보유기간 중 60% 이상을 사용해야만 사업용 토지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십 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는데 8년 동안만 작용을 했다. 그런데 보유기간 중에 60% 이상이 안됐다. 이랬을 때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는 양도세 중간을 막고 나서 그 다음에 8년 작용이다 보니까 양도세 감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격농지를 상속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고 나서 상속인이 1년 이상 작용한 경우에는요. 비상속인의 작용기간과 합산해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비상속인이 6년 작용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2년 이상 작용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8년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요. 상속인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랬을 때는 상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을 초과했다. 그랬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중간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인들이 3년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감면을 1년에 1억원, 5년 이내에 2억원까지 감면 받다 보니까요. 양도세 감면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기간별로 분할해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분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누어서 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년 동안의 2회에 걸쳐서 양도를 한다면 매년 매해 1억원씩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절세 전략이 하나가 되겠죠. 하지만 8년 이상 제천작용을 했다 하더라도 양도세 감면 혜택은 2억원에 불과합니다. 최대. 그러다 보니까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진정한 양도세 절세 전략은 제천작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상향 조정한 이후에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거의 없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도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가 있습니다. 시가가 13억원입니다. 예전에 취득했습니다. 상속으로 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차익은 12억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천작용해서 양도한다면 양도세 감면을 최대한 2억원까지 받을 수는 있으나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양도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천작용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바로 증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농지 13억원 시가를 감정평가를 받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한테 7억원을 증여하고요. 자녀 2명한테 3억원씩 증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토탈 13억원을 증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등 세금이 발생하겠죠? 배우자한테는 7억원을 증여했으니까 6억원 공제받고 천만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자녀별로 마찬가지로 4천만원씩 증여세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 9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되고요. 취득세는 별도가 되겠죠? 하지만 증여 후 5년 이후에 양도를 한다. 그랬을 때 양도가액이 13억원 이상인 경우,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취득세까지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양도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취득가액 자체가 그 정도다 보니까 양도 차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양도세는 제로가 될 것입니다. 결국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세하고 취득세, 그 다음에 재반비용을 검토하고요. 나중에 증여 이후에 양도세 절세 금액을 판단해서 비교한 다음에 증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반드시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 최소화 전략, 아니면 0을 만드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도 마찬가지로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고자 노력하는데, 이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양도세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증여 전략을 통해서 취득가액 상향 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절세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할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마저 절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8년 작용을 통해서 양도세 감면받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양도세 절세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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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